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성령님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하려고 할 때에 언어의 한계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종종 상징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죠 이 성령님을 우리가 설명할 때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 성령님 자체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과 다르고 또 성령의 존재와 사역이 워낙 신비롭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징을 사용하는데 물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기름 같은 성령 또 비둘기 같은 성령 이런 여러 가지 상징이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성경에서 가장 먼저 사용된 상징이 무엇입니까 불? 아닙니다 물? 아닙니다 바람? 아닙니다 기름? 아닙니다 그럼 남아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새의 이미지입니다 Bird 자 성령님을 그리고 성령의 사역을 새로 상징한 그런 몇 가지 기조를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장세기 1장 1절과 2절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읽으실 때 그냥 읽지 마시고 여기에 새가 어디 숨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위에 운행하시니라 새가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제가 읽으면서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위에 운행하시니라 바로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운행하다라고 하는 동사는 히브리어로 라카프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굉장히 희귀한 단어입니다 아무 때나 안 쓰입니다 특별한 경우에만 쓰입니다 어떤 때 쓰이느냐 어미 닭이 자기가 낳은 계란이죠 알을 여러 개를 품고 있는 동작입니다 이렇게 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가만히 품고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저 그 닭을 길러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어미 닭이 품고 있으면서 뭐 하죠? 알을? 예 굴립니다 맞아요 알을 돌려요 돌려요 왜 이렇게 골고루 안에서 굴릴까요? 돌릴까요? 어미의 체온이 모든 알에게 골고루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한쪽으로만 품고 있으면 곰잖아요 그러니까 골고루 정중동이라고나 할까요? 겉에서 보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안에서는 아주 급하게 돌아가는 이거죠 이렇게 21일 정도 하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이제 부화가 되는 거죠 그 컴컴한 데서 껍질이 깨지면서 병아리가 부화되는 이런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버전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New Life라고 하는 영어 성경을 보면 저 귀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가 알을 품고 있는 것처럼 수면 위에 계셨다 그러니까 새가 수면 위에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안에서는 계속 일하는 거죠 뭘 준비하느냐고 새 생명을 준비하느냐고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분은 이태리 사람인데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엠에서 여생을 마친 사람입니다 주후 4세기 말에 베들레엠에 거주하면서 이 사람이 한 일이 있어요 사진을 보시면 탁자 위에 해골이 있고요 그리고 한 손에는 책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또 다른 노트에다가 뭘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번역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라틴어로 최초로 번역을 하고 돌아가신 분입니다 이름이 제롬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리스 이름으로는 히에로니무스라는 이름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분이 번역한 그 라틴어 번역을 보면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신다 운행하신다 이 라카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인큐바바트라는 라틴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 영어 인큐베이트가 나왔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잘 아시죠 인큐베이트 인큐베이터 어떤 때 쓰는 겁니까 아이가 예정보다 조금 일찍 나왔을 때 일단 거기에 담아서 적절한 온도를 맞춰주고 그래서 아이가 정상적인 체중이나 또 기능을 회복할 때까지 잘 돌보아 주고 준비가 되면 이제 바깥 세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단계 그 장치 이게 이제 인큐베이트 아닙니까 하나님의 신이 인큐베이트 하시니라 이 말입니다 제롬이 그런 의미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모든 것들을 종합을 하면 이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카프 하시니라 이 말의 뜻은 어둡고 혼돈 무질서한 그곳에 이제 질서를 집어넣고 그리고 구별을 집어넣어서 이제 아주 정돈된 모습으로 New Start, New Beginning을 하게 하실 때 새의 이미지로서 성령님이 이렇게 이미지로 등장하신다 하는 것을 이걸 설명하느라고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해가 되시는 분들만 아멘 자, 처음으로 사용된 성령님의 심볼이 새였다 그러면 신약에서도 이런 비슷한 용래가 나오면 아, 정말 아까 그 설명이 더욱더 믿을만 하구나 아마 그렇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6절 17절인데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는 장면이네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는 장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를 딱 가르시는 터닝포인트입니다 그 이전은 소위 사적생애 private life 태어나셔서부터 30세 직전까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또 장남으로 태어나셔서 가정에서의 도리를 다 하시면서 그러면서 당신의 미래를 준비하셨던 그런 기간이죠 30년 그리고 나서 세례를 기점으로 나머지 3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로서의 세이비어로서의 그런 공적인 생애 public life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 생애의 경계선이 바로 오늘 이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례를 바르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그거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열린 하늘을 통하여 성령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임하시는 장면 자기에게 내려오시는 것을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미지가 마태는 기록할 때의 비둘기와 같은 성령님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등장했던 큰 새 뉴라이프가 비둘기라고 번역했던 그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성령께서 이 마태복음 신약성경에도 역시 등장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님의 임제의 그 의미는 뭐냐면 아까처럼 여기도 새로운 시대가 열림을 알리는 빵빠레와 같은 뉴 비기닝 뉴 스타트를 알리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여기까지만 해도 구약의 한 구절 신약의 한 구절 서로 연결하니까 아하 그렇구나 성령님은 정말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는 분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것을 아주 확인해 주시는 말씀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장세기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장세기 8장 그 유명한 노아의 홍수대의 일입니다 여기 비둘기가 또 등장합니다 자 우리 8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해서 내놓음에 저녁때의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남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었더라 비둘기가 또 등장합니다 자 까마귀도 내보냈었고 비둘기도 내보냈는데 까마귀는 처음부터 안 돌아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먹거리가 바깥에 너무 많거든요 물 위에 둥둥둥둥 떠있는 사람의 시체와 동물의 시체가 그냥 수라쌍이 그냥 차려져 있으니까 그 답답하고 냄새나고 그 어두컴컴한 노아의 방주로 돌아갈 이유가 없었죠 까마귀는 안 돌아왔습니다 처음부터 그런데 비둘기는 돌아왔어요 앉을 곳을 찾지 못하고 이 말은 아직 물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하나 물어볼까요 노아의 방주에는 창문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예 그렇게 대답하실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감상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좌우에는 창문이 없었어요 그러나 위로는 창문이 있었어요 위로만 그러니까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노아는 알 길이 없었어요 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정지되었는지 아니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새를 날려버린 것입니다 위로 열린 창문을 통해서 그런데 어느 날 비둘기가 종려나무 가지를 입에 물고 돌아왔어요 아하 물이 많이 줄었구나 묻이 드러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감지하고 이제 희망을 갖게 되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배가 턱 걸리는 소리가 났는데 아 이건 땅에 걸렸구나 그래서 이제 문을 열고 내려와 보니 거기가 지금 터키의 저 동북쪽에 있는 아라라산이라고 하는 해발 5천 미터가 넘는 그런 높은 지역에 배가 도착한 것입니다 누가 이 배를 노아의 방조를 거기까지 모시고 갔을까요? 노아는 아니에요 왜? 그 배에는 이 젖는 노도 없었고요 엔진도 없었고요 모타는 더더욱 없고요 그 다음에 방향타도 없어요 이거를 히브리어로 이런 배를 뭐라고 하죠? 그럴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벌써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완전 머리가 새것이 됐어요 그렇죠? 이거 한 한두 달 전에 함께 나누었는데 그런 내용이 있었어 그런 표정이세요 맞아요 테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방향타를 잡아주시고 하나님이 동력이 되어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정확하게 갖다 나오시는 그런 인생 테바 인생이라고 했죠 또 그런 공동체 이게 바로 테바라고 하는 공동체인데 모세의 갈대상자가 테바였고 노아의 방주가 히브리어로 테바였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는 것을 알려주실 때 비둘기가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마태복음 3장 예수님 세례받으실 때 그리고 노아의 방주 사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미지가 새 그 중에서도 비둘기 그리고 그 많은 의미 중에 가장 중요한 의미는 뉴 비기닝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가장 멋지고 그 중에 가장 아름답고 그 중에 우리 인생을 터닝 포인트로 갈라주시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전의 삶을 매듭 짓고 새로운 삶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는 뉴 비기닝 뉴 스타트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한번 돌아볼까요? 소위 부카 시대라고 합니다 V 이거는 변화무쌍하다는 얘기고 U uncertain 이거는 너무 불확실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C complex 단순하지 않고 너무 복잡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A 이거는 선명하지 않고 아주 애매하고 모호하고 그래서 과거의 데이터가 이제는 별로 쓸모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멀의 시대가 지나고 어느새 뉴 노멀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시대를 우리가 우물쭈물하지 않고 아주 힘차게 브레이크스루 정면 돌파 하려면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능력의 원천이 되어주셔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 서클 안에 많은 교단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 우리 형제들이죠 그런데 어떤 교단에서는 교리적으로 성령의 특별한 역사는 오래전에 다 끝났다 성경이 기록 완성이 되면서 이제 기적도 끝나고 또 방원 같은 그런 은사도 이제는 다 종식이 됐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하는 그런 것들은 다 사탄적인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교단이 있습니다 어느 교단이라고는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가르치는 교단도 사실은 우리의 여전히 형제요 또 우리의 동력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또 우리 교단이 갖고 있지 않은 또 다른 장점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약점을 보완해 주면서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세워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 Assemblies of God은 소위 오순절 교단입니다 우리 교단을 비롯한 몇몇 교단들은 아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성령님은 여전히 구약시대 또 신약시대 보금서 시대 그리고 지금 시대에도 여전히 그런 기적도 행하시고 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그리고 방원을 비롯한 신령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신다 누가 뭐래도 나는 그걸 체험했다 나만이 아니라 저 이집사도 박권사도 김장로도 다 이렇게 체험을 했다 이것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 이거를 이제 교리적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또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입장으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입장을 신학적으로 종식주의라고 말을 하고요 끝났다는 거죠 그런데 이쪽은 연속주의 혹은 회복주의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제 여전히 성령의 현재적인 역사를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또 기도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주로 이쪽 진영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할 때도 보통 하나님은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초점을 많이 맞춥니다 Who he is 그래서 하나님은 성품이 이런 분이시고 저런 분이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굉장히 정적인 하나님을 많이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쪽 진영은 이 오순절 진영은 이 연속주의에 속한 진영은 이분들이 가르치는 그것 기초 위에서 그거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데 오늘날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Who he is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What he does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고 우리의 문제 속에서도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진영에 서 있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이런 정적인 신앙으로는 참 헤쳐나가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화합을 하되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새로운 삶의 장을 열어주시는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지난 날에 우리의 삶이 실패가 있었고 좌절이 있었고 부족함이 있었고 불충함이 있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거기에 눌리지 아니하고 그것만 생각하면서 어제의 연장으로 오늘을 살고 새해를 사는 게 아니라 지난 날에 불충했던 것은 우리의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다 덮어주신 것을 믿고 때묻지 않은 미래를 향하여 성령님의 열어주시는 그 길로 활짝 열어주실 때 믿음으로 달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성령께서 다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아유 주님은 나 용서하셨지만 저는 그 인간 아직도 용서가 안 돼요 지발로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기 전에 난 절대 용서 못해요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면 그리고 에브리데이 새날을 맞이하면 그게 온전한 새로운 날이겠느냐고요 그냥 과거의 연장이에요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를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물은 벌써 시간이라는 강물은 흘러서 저기로 갔는데 그때 그 물은 저기로 흘러가 버렸는데 그 물이 언제라도 돌아와서 내 앞에 있는 이 물레방아를 돌려주기를 바라는 사람과 똑같은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나라는 사람을 아시죠 베드로라는 사람은 더 잘 아시죠 그리고 청년 마가 요한을 또 많이 아실 겁니다 요나는 구약시대 사람 나머지 두 명은 신약시대 사람인데 시대는 다르지만 또 활동도 다르지만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공통점 한때 실패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요나도 천번째 부르심 앞에서는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아주 혹구녕 났습니다 베드로? 두 말 할 필요 없죠 그리고 청년 마가 요한 요즘 말로 말하면 그 당시에 MG세대 못 모르고 선교가 멋있게 보여서 바울사도를 따라 나섰다가 아이고 이거 따라가 보니까 이거 장난이 아니네 야 이거 아직도 갈 길이 먼데 아 이거 잘못 들어섰다 이거 여기서 빨리 후퇴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도중 하차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창피할까요 하마터면 이들의 삶은 그 일로 인해서 그냥 꾸겨져 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같은 실패자들에게 하나님은 또 찾아오셔요 그 당시에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는 것도 아닌데 마치 이 지구상에 이 일을 부탁할 만한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그래서 요나에게 세컨 찬스를 주셨습니다 요나는 그저 마음에 내키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또다시 그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그 고난의 경험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또 말 안 들으면 그렇게 되겠지 해가지고 억지로 순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들으려면 듣고 말려면 말을 하는 식으로 니누의 성에 가서 그냥 몇 마디 외치고 그냥 의무적으로 감당하고 돌아왔는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12만 명이 넘는 그 도성의 사람들이 그냥 사람부터 짐승까지 왕부터 그냥 백성까지 다 회개하고 파멸의 직전에서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실패했던 사람이 순정한 결과였습니다 니누의는 지금의 이라크에 있는 모술이라고 하는 그 아주 이라크 전쟁 때 한때 신문에 자주 났던 그런 도시잖아요 모술 미군들 많이 죽었어요 그 니누의 그 도시에서 오래전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 뭐 주님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저주성 발언까지 했어요 그리고 주님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저 같으면 베드로 별로 찾아가고 싶지 않았을 텐데 주님은 또 일부러 찾아가셨네요 그리고 숯불 위에 생선을 구워주시면서 왜 하필이면 또 숯불이야 얼마 전에 숯불가에서 주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하필이면 지글거리는 그 숯불가에서 그리고 세 번이야 또 왜 세 번을 부르시고 한 번만 부르시지 베드로의 아픔을 고름을 쫙 짜주신 거예요 고쳐주신 거예요 그리고 너 그때 왜 그랬니? 뭐 그럴 수가 있냐? 뭐 이런 질책성 대화는 전혀 없었고 현재를 물으세요 Do you love me? 나는 너의 과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 너 지금 나 여전히 사랑해? 오케이 그러면 내 일 좀 해라 내 양을 좀 먹여다오 아무에게나 일 안 시키잖아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잖아요 실패자였던 베드로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청년 마가 요한 도중 화차한 이 젊은이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쓰셨는지 아시죠? 이 청년은 그냥 그때 그 일로 그냥 인생이 저 구석에 처박혀질 줄로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 받고 거리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3천 명씩 막 회개하고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때 이제 외국인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헬라인들 헬라인들은 베드로가 사용하는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니까 청년 마가 요한이 옆에서 통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과 한솥밥을 3년이나 먹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거의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아주 단순 오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감하지도 않고 그대로 외치고 통역하는 마가 요한은 또 귀담아 그것을 들어야 통역을 잘하니까 아주 전심으로 그것을 듣다 보니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청년의 마음속에 꽉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기록을 한 것이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이 되었더라 이럴 때는 큰 소리로 실패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이 되시면 아멘 이 세 사람은 한때 실패자였습니다 그 실패도 보통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너무나 아주 방해가 되는 그런 큰 실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세컨 찬스를 주시고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에 저들은 다시 시작하게 되었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전의 삶보다 그 이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사이에서 더 아름답고 충실하고 보람있고 행복한 삶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삶을 여러분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후반전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제와 다른 오늘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주 안에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 성령님은 파라클레토스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컴포터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고 헬퍼 우리를 필요한 때에 어김없이 정말 필요한 도움을 우리에게 갖다 주시는 분이시고 마지막으로 카운슬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를 때 어쩔 줄을 모를 때 기도하면 이상하게 성령께서 또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아 맞아 맞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고 그렇게 가보면 거기 또 솔루션이 있고 참 우리의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우리 한 가지만 딱 붙드십시다 요나 베드로 또 청년 마가 이들도 한때는 참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 그런 실패자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들을 또 이렇게 일으켜 주셨더니 그리고 저들과 함께 하셨더니 오히려 이후의 삶이 이전의 그 부족함을 만회하고도 충분한 그런 인생의 후반전으로 인도해 주셨다 그들은 지금 각오 우리 곁에 없지만 그들을 일으켜 주셨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잡아 일으켜 주신 그 손으로 여러분도 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부부 관계도 다시 시작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자녀들도 하나님이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면 지금 방황하는 자녀들도 여러분의 기도가 포기되거나 중단되지만 않으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13년 눈물의 기도 끝에 방황하던 어거스틴이 방황 끝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와 위대한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청년 마가 요한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